올해 추석을 앞두고 내당교회는 지난 21일 교회 주차장에서 지역 주민을 조청해 제31회 나눔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역 인사와 주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들여진 개회 예배에는 내당교회 김영준 목사가 나눠주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날 나눔잔치에는 추석 명절에 필요한 식재료와 농수산물 등이 시중가의 30% 가격대에 판매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부추전과 김밥 등 먹거리 장터와 지역 어르신을 위한 무료검진센터도 운영했습니다.